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 놈의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한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이 길을 구하라 가로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죠. 나를 엘리사를 취하시는 엘리아를 취하시는 그분이 엘리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열한기야 6장 8절부터 6장 안 보겠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아랑군대가 쳐들어오는 현장이죠.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이라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하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사니 여하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보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의 현장에서 온 열한기 하인데요. 지금 보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 했냐 이 사회를 살려야 됩니다. 이 국가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사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분 예배의 가치를 아는 분 예배가 뭐 어떤 것이구나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는 예배 캠프입니다. 자기 인생에 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결국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부흥이 목적은 아니지만요 그 부흥을 크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만한 부흥을 허락하시게 되어있습니다. 막 빠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무조건 이것까지 대충 변질을 시켜가면서 무조건 부흥 드라이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장모님이 세워주고 뭐하고 할 적에 일꾼이 세워주고 할 적에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열매 아무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캠프를 하고 뭐하는 데가 영접시켜서 목사님 내 영접 5명 시키고 갑니다. 그건 실적주의죠. 어디에 우리가 보험회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꾸 완전히 그런 식으로 예배 속에서의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요 열매가 있거나 그건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낚심되어 버리거든요. 앞으로 중직자 뽑는 모든 기준은 예배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술에 손단던 물에 물탄다 뭐 이래식으로 가지만은 속에는요 항상 다 원칙이라는 게 정해져 있답니다.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예배라만 단순히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요 보험 누리는 예배 이 속에 모든 것이 보험을 뭘 가지고 누릴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요 제가 이렇게 저는 큰 교회들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 교회만 있었는 게 아니고 개척 단계에서 커지는 단계를 도약 단계 거의 다 있었거든요. 큰 단계가 아니고 도약에다 하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허감의 시력도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도 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나오고 나서는 다 커졌으니까 또 있을 동안에는 커지면 다 커진 상태니까 그 다음부터 커지는 건 제가 보면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대충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가서 나도 모르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낼지는 가서 포인트를 잡고 오라고 거기에 가면 안 가봐도 대충 알아요. 거기에 가서 이러이러 포인트를 보고 오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예배가 살아있는 기본이 되어있는 교회는 다 풍이 됩니다. 두 번째 예배가 커지다 보니까 변질되어진 교회는 반드시 변질이 됩니다. 크든 작든 항상 그래야 됩니다. 예배가 사람 부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 목상인부터 시작해서 랩런스가 다 변질되어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살려야 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생을 그래야 됩니다. 용서하세요.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일꾼들이 누구냐 수요 예배 나오는 여러분 저한테는 속으로 기도할 1순위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다른 분이 일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과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어디로 화살이 될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거야 저는 사회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중직자가 나올 거예요. 랩런트가 나올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직자라 할 때에는 말 그대로 직군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쟤던 골드 다이아몬드 랩런트 밑에서 오르는 랩런트 또는 이걸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중심으로 끌고 가냐 제자라고 제가 만일에 가다가요 교회가 장로임도 세우고 건사임도 세우고 집군을 예배의 성공을 했다고 딱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이게 예배의 실패하고 중직자라고 변질돼야 된다 이러면 시일 때문에 제가 바꿉니다. 장로 아무 소용없는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제자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목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양이냐 이게 살아있는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야 되지 계급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중심으로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뭘 가진 사람이냐 이제는 미션을 가진 사람 미션을 가진 사람 여기서 또요 가슴에 미션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여기 계신 분 늘 아셔야 될 것은요 교만하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요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 셌고 셌는데 굳이 초대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교회들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벤저라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생기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랍방운동을 하고 복음운동을 해도요 사각지대가 있다니까 그 사각지대에 우리가 그 사각지대를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그럼 여기에 대한 미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볼지는 어떠지 모르지만 저는 교회에 대한 거리명을 다르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만 나중에 법은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봐왔던 목사하고는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꿔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면요 그래서 다섯 현장을 미리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다섯 현장은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주로 일어날 일이지 아닙니까 이거는 교회 밖에서 혹시 일어난다더라도 개인이 하는 거지 결국 성도들이 하는 거고요 이 다섯 현장을 왜 줬냐 지금부터 제가 이러보니까요 메시지를 이래 주는 메시지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일중심으로 좀 움직이려고 보니까 딱딱딱딱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디 보고 들은 거를 안 해가지고 막 뭘 뭘 하자고 막 하다가 제풀이 터져가지고 나가버리고 용서하세요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다 연세 많으신 분이 있고 여자들 많고 랜는데 뭐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 닫아야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다섯 연장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시대를 봐야 됩니다 기도하실 적이에요 시대하니까 대단하게 예를 보지 말고요 시대는 계속 발달하는데 복음은 앞으로 계속 없어지고 갑니다 시대는 교회도 복음이 없어지지 그럼 우리 단합반교회는 복음이 있냐 있죠 그러세요 복음은 있지만요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말로 다 끝내버리고요 삶 속에서는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신종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신형 종교생활 류패션 스타일 종교생활 그렇게 사단을 몰고 가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 후대들 계속 은양을 전달해서 이걸 계속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을 지속을 시키는다 여기에 하늘을 맺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 하늘을 가진다 여러분 중에요 여기에다 나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명을 잡든지 전체를 줍니다 두 번째는 얼마였냐 그래서요 이 다섯 연장이 뭡니까 결국은 이게 뭡니까 예배 중깁자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 누려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복음의 유일성 아 이것밖에 없구나 그 뭣이 엘리아 나타나 여기 또 초막 셋째입시다 아마 하나는 엘리아를 위하여 하나는 초막을 위하여 엘리아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과 예수님을 위하여 이래 돌아가는 사람 말고 오직 그리스도 저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목사도 할지 모르는데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응답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속태말로 이야기해요 응답법이 뭐 중요한데 내가 구원 받으면 끝난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거지 따라온 만큼 내가 누리면 되는거에요 쉬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누리면 되는데 주지도 않은 걸 억지로 누리려고 못 부림시다가 괜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릅니다 자 이게 일어나면요 이 다섯 현장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성도는 딱 두가지만 누리면 돼요 이게 뭡니까 로마 18장 2절 아닙니까 재화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류가 있으려고 31절에 39절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1절 8절 속으로 이거는 이제 끝난거에요 이미 끝난거에요 이미 다 끝난거야 끝난 사실을 계속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누린다니까 사실은요 끝났는데 안 끝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맨날 흔들린다니까 헌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돈 가지고 이래라 합니까 여러분 능력 가지고 이래라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복음 누리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데 공부를 뭔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공부 조금씩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만큼 하면 되는데 그럼 성경을 성공할 수 있는거야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한 것은요 기독교 신자니까 기도하겠죠 공부 1등 하기 위해서 기도했는건 나중에 1등 하고 변질된다니까 그런데 정말로 복음 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공부가 1등이 되는 사람은 변질이 안된다니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여러 행름도 나왔으니까 나를 보면 여러분 다정에는요 말 못할 여러 영적 흐름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것은 기도회가 끊어지는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끊기 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걸 반드시 끊어야 돼요 성공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하고 1등 해버리면은 공부 잘하면은 성공해버리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성공을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말하지만 복음의 흐름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이거는 다 끝난 거고요 남아있는 축복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보면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계는 성교인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교를 모든 데를 다 한다는 말은 그건 교만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교회 수준에 성교를 얼마나 할 겁니까 그런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교를 해나갈 때 성교비가 적다 뭐 상관없이 지금 할 수 있는 세계 성교가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성교가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군데를 인도를 받더라도요 그 속에서 전략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카레인 거 보세요 카레인 거 또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 전 했는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몰랐어요 미국 오니까 50개 주이 다 퍼졌어요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대한민국 사람보다 정도 여운이에요 엄청났잖아요 헛어져가지고 난민으로 왔는데요 이 사람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복음받았는데 다락방을 당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도요 그런 전략적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대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적은 거를 하고 복음을 했는데도요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여기로 연결해야 돼요 저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렇게 이론 가지고 인도받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첫째 늘 가슴에 품어야 될 게 지역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요 워싱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복음에 가장 시급한 곳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은 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야 했네요 이 지역에 빨리 들어가서 해보고 싶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슴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가슴을 품으라는 말은요 무조건 가슴을 품지 말고요 내 나이 내 직업 내 위치 내 정체성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찾아내면 됩니다 이걸 괜히요 쉽습니다 자기 직업이 이거와 관련되어져 있다든지 이거와 관련된 친구가 있다든지 만남이 있다든지 그런 속에 돼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그냥 그쪽으로 계속 보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여기 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차단에 네 번째는 뭘 봐야 했냐 현장을 봐야 되는데요 이 현장은 어디로 가느냐 황금의장입니다 이제 군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니까 직장이라든지 산업현장이라든지 이 현장에 황금의장이에요 전도하게 저는 청년사회가 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이거 봤기 때문에 내가 30몇 년 전에 이걸 봤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요 보험 전에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이걸 방치시키면 지금 학교 현장에 마약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당합니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거 수준이 아니에요 학교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꼬시는 정도가 아니고 드림크 하나 먹어봐라고 주면 먹었는데 그게 들어있는데 어쨌고요 밥 먹고 나면 끌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학부모들이 몰라요 학부모들의 특징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는데 그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악한 세력이 있다니까 그게 보험생이라고 되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 빨리 누군가가 보험 들고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정치 경제 사회 분야들이 계속 하는데 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뭡니까 계속 보험 없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요 성공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보험 가진 성공자를 엘리트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전도를 한다는 말 전에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옵니까 자기 하는 일 필요 안 나게 잘 하면서도요 항상 영적인 사실을 알고요 그 분야에 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최고 결정권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1년 전에 와가지고 말을 안 하다가 후반기부터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요 자꾸 이런 말하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요 자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기죠 어떤 사람은 현장 가자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캠프하자 맨날 그 이야기만 하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배가 어디로 가야 되죠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잠수하러 가야 됩니까 하늘로 날라야 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이론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면 바나로 가게 되어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게 예배가 되면서요 예배 속에서요 이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뭐가 되어집니까 팀이 구성이 될 거에요 팀이 구성이 될 거에요 그거를 완전히 현장화 시켜버리면은 이걸 현장화 시켜버리고 지속시키는 상황까지 팀이 구성되면요 시스템의 메시지로 되는 거에요 이거를 곳곳이 헷갈려 버리는 거에요 그 작업을 지금부터 계속 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품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거는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있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무슨 이야기에요 이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들어가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제가 이제 우리 철회가 새벽에도 나왔는데 박사를 냈어요 그건 나쁜 놈에서 박사를 낸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내가 아무리 봐도 뭔가를 보고 영적인 사실을 좀 알고 앞으로 말로 하자면 전도사로 쓰임을 받든지 중요한 요원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종교성 캐릭터면 이게 합격할 수가 없어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진짜 인원이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원을 딱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예원교회 출신이다 수영도교회 출신이다 인마뉴열교회 출신이다 용서하세요 이거 다 있잖아 우리 단지에서 제일 와서 말썽 많이 피우는데 어디 인마뉴열교회 출신 두번째 말썽 많이 피우는데 예원교회 출신이다 다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보고 들은 거 많아요 한국에서 나왔어요 개척을 하고 나면 큰 교회에 있던 큰 교회에 있던 부교육자가 제일 메리트가 좋잖아요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상대적으로 배경도 있고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없다네요 90% 이상 문 닫는대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작은 교회 출신 전도사들은 성공은 안 돼요 대형 교회 목사 출신들은 나오면 무조건 무너지 버려요 그 왜냐 본 게 많은 거예요 들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게 막 딱 그 교회에서 보고 들은 걸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쳐버려요 뭐부터 시작 안 했다고 작은 교회 출신들은 배경도 없고 나올지게만 개코 아무것도 없는데 도와주는 것도 없고 큰 교회라고 도와주는 건 없지만 한국 풍토에 그래서 작은 교회에는 조금 낫잖아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 출신에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뭐합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어느 날 자기의 영약함을 뛰어넘는 4등급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 걸려가니까 또 학률이 그런 대로 있는데 없는 중에서도 큰 교회에는요 그거 다 포기할 때까지 또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요 30, 40살로 오면 50대, 60대 일단 끝나 버렸어요 빨리 어디로 들어가느냐 4등급 1장 10사죠 그쵸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마다 어느 교회마다 단위 목사님은 단위 목사님은 훌륭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단위 목사를 10년을 했던 5년을 했던 셰옷을 찍으면요 그분이 메신지란 말이에요 메신저를 그 사람을 꼽았을 때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스타일 메신저도 있고 힘주는 스타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시키는 스타일도 있고 현장으로 나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다가 아니고 그게 메신저예요 그러면 그 성도인들은 그 메신저와의 만남 속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교회에 담임으로 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메신저를 이 사람을 꼽았다면 어떤 스타일로 갈 거냐 저는 무조건 사도행전 1장 14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거기서부터 시작 안한 역사는 나중에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본 정인들을 뭐로 세워야 되느냐 전도사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걸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한기하 2장은 뭐예요 영감의 갑절 영감의 갑절 이 말은 뭡니까 말로 하자면 성령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벌써 이론적으로 성령충만을 다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뭘 봤습니까 이 시대에 이 현장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봤는데 너무 방치되어져 있는데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 우상 속에 확 빠져 있는데 이것을 살려내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모든 상황보고 안되니까 이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요 제가 아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응답을 못 받는 사람보다는 낫는데요 응답은 잘 받는데요 간증거리는 많은데 내 영적 상태는 상처받은 그대로 상처받은 그대로 내가 가진 고집 그대로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데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영적 상태가 여기 두 번째는요 왕하 6장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 이게 안 보이면요 자꾸 세상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언제든지 위기 때마다 뭡니까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실 때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이때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예배해 놨는데 막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요 흔들려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흔들리기 전에 미리 지가 흔들려줘요 미리 앞당겨가지고 나이트컬름도 아닌데 미리 막 흔들리고 흔들려 흔들려 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왕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희석이야잖아요 그 희석이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언약을 딱 깨닫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윗왕도 못한 걸 한게 희석이야 왕입니다 뭐 했어요 다윗왕 때도 그걸 보고 방치시켜놨어요 뭡니까 희석이야가 없앤게 뭡니까 광야 시절에 원망불평하다가 노뱀 장대에 높이 달아 노뱀을 쳐다보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메시아라고 상징이라고 우상승배하듯이 노뱀을 숨기고 있었다 그 당시까지도 다윗왕 때도 숨기고 있었어요 그거를 희석이야가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우상이다 제대로 보고 깨달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뭐였냐 아수로에다가 우리가 은약가진 백성이 왜 그 불신자인 아수로에다가 우리가 조공을 바치냐 세금을 바치냐 나는 못한다 얼마나 믿으면 좋습니까 안 바치뻔했는데 열받아 버렸어요 아수로 왕이 그래서 10년동안 준비해가 있다가 쳐들어온 거예요 18만 5천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명을 쳐들어왔는데 자기는 5만명도 안돼요 4만명도 안돼요 얼마나 겁이 먹었는지 그러니까 당장 보내서 우리 같이 나자 그때 내가 익스퀴즈한다 그러니까 웃기는 서로 하지 마라 네가 떼줄 때는 언젠데 난 그런거 모르겠다 이러다 보니까요 다시 돌아가지고 막 응검먼 떼고 해가지고 다시 사람 좋아하는 겁은 간다 이거 다 죽으니까요 못하겠다 급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마음이 막 살림에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애굽에가 도와달라는 게 애굽에 우리도 급한 일이 있으면 못 가겠다 방법이 없어요 무릎 꿇고 사내리 왕이 보니 편집을 보내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해결되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스스로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니까 스스로 악수를 자꾸 뜹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해 버리면 뭐가 생기느냐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당황하니까 육신의 병도 생기고 문제가 와서 두려워해 버리면 정신적으로는 분별력이 없어지고 육신의 병도 생기고 노벨상을 타 미국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만 없앤다면 병의 70%는 완치되어진다 만일에 병원에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사형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고민만 없애면 정말 살아날 수 있고 병을 완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이구나 여러분 자꾸 이제 두려워하면요 나도 모르게 분별력이 없어지고 육신도 병들고 많이래요 두려워하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 우리는요 그런데 말을 해야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두려워 안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저도 두려움이 오지 왜 안 옵니까 사람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을 두려워 안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항상 어려움이 올 적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기도하는 줄 압니까 뭔 일을 딱 시작할 때에는요 제가 예를 들면 이걸 시작 앞으로 이걸 가지고 1단계 계속 가면서 인도하자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지겠지만 깊기와 넓기와 높이와 길이를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겠지만 이걸 계속 합니다 계속 하다가요 여러분들이 뭘 합시다 저는 안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줄 압니까 사건 터질 때까지 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아보니까 일이 터져 자빠져야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 일이 터져야 그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 이거 됐다 아 깃발 듭시다 그냥 그거 놔두면 돼요 아 뭐 이정님 문사 저래 하거나 한번 놔두고 기도해 주고 아 최경수 기사님 하고 계시구나 이따가 어느 날 이걸 실택으로 만들지 사실은 사건이 터져요 일이 터져요 둘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일 터지는 거를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일이 터져야 역사가 일어나지 안 터진데 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오든지요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즉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혹시 될 수 있고 일꾼이 많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이런 쪽에 뭐 하라고요 눈 뜨라는 이야기요 중요한 하나님의 문제에 감추라는 답이 뭔가를 한 매치게 찾아내라는 이야기요 그냥 용서하세요 사람 한 명 오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용서하세요 이 눈이 지금 김경희 권사님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한 명 온가 하고요 이런 영적 상태가 안 되어 있는 가운데 와봐야 머릿속 채운 것 밖에 안 돼요 내 영적 상태로 그냥 그대로 전념이 돼 들어가요 그래서요 이게 딱 되어지고 나면요 가만히 있어도 어떤 의미를 붙여가지고 오게 되어있다 여러 형태로 가만히 있는데 왔다 이런 말이 뭐다 가만히 있는데 왔다 내가 볼 적에 나는 별거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는데요 이상한 이런 사람이 부른다 제자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뭘 해야 되느냐 고린도 10장 13절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야구구설 1장에도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뭐하라고요 온전히 기쁨이 아닙니다 왜 기뻐하라고 바로 시험이 왔는데요 기뻐하고 춤춘다 빨리 9일에 불러가 정신편을 데려가세요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아 뭘 아는 사람이 기뻐한다고요 잠깐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지만 문제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걸 숨겨놨더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그랬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가 그래왔다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은 그런대요 이걸 목사님이 하면 아 그거 참 좋은 소리네 이래 하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다고요 올해에요 말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내년 초대면 아이고 안 되네 그리고 내가 그걸 발견했는데 발견했으면 당장 내일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게 3년 6개월 갈 수도 있어요 3년 6개월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성경충만 성경충만 성경충만은요 불러 불러 그것도 성경충만이지만 진짜 성경충만은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요 끝까지 따라갔다 이 말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다 설교 안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오늘 헨리아가 뭡니까 엘리사가 따라오면 니가 도대체 손이 뭐냐 영감의 갑절을 달라 벌써 엘리사가 뭘 봤다고 읽어본 거예요 이걸 감당하려니까 영감의 갑절이 있어요 또 또 뭐야 감당하려니까 그게 있어야 한다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는 다른 방법은 내 수준 내 능력 이것까지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뭐랍니까 니가 끝까지 따라오면 된다 이 말은 끝까지 따라오면 내 제자씨에게 주겠다 이 말이 안해요 지금 본문을 잘 읽어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것이다 그때까지 니가 따라와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니하고 내하고 맺은 게 무효다 이 말은 엘리아가 준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분이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니가 봐야 그것을 니가 체험해야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카렌다에 나와 있는 달력이면 너무 싫다 좀 힘들면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나에 있는 어려움이 올해는 해주면 니 소원은 그렇겠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안 되고 내년 춘삼을 꽃비는 춘삼을 제일 좋은 28일날 해결해주마 왜냐면 내 생일입니까 그날 해결해주마 그러면요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빛내가지고 기다리겠죠 그렇게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카렌다에 있는 달력이 아니고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그때와 기한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의 메시지 그걸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 그런데 이제 세상은 카렌다 달력 기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렌다 달력을 빨리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 딱딱한 거예요 그런 답답한 수준의 일꾼까지거든요 세계보고만 못합니다 자 어 유라굴라 강국마는 마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보니까 악한 왕이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라함샤스 이샤가요 남자다운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모셔를 예비해 봤다 그 모셔를 쓰셨다 아하방 오늘 이 세배를 얼마나 가장 구약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뭡니까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주고 쓰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최악의 상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최악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세계성결을 한다 언제 조금 행변 풀리면은 그때 조금 행변 풀리면 그다음에 또 달라지요 최악의 상태의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찾아내기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재미있는 세 가지만 최악의 상태는 어떻게 했냐 어차피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 자살합니다 정말로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나는 안 죽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봐 나는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해 죽은 놈이 뭐 자살할 게 있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살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최악의 상태를 알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두려워할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자살하느냐 이대로 가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대로 가다 보면은 죽게 되고 그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감각이 없는데 무서운 게 없는데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부끄러운 것도 없는데 수치도 없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최악의 상태를 늘 생각해라는 말은요 간혹 가다가 이야기해요 여기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계에서 내가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지게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시나 우리 강의도 하시고 뭐 이래 하는 데 보니깐 대단한 캠프도 잘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오면 당장 부흥이 될 줄 아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심해 모여가 우리가 이대로 안 되겠다 목사님 바꾸자 이래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겁이 나가지고 다시 있기라도 좋게 흉내라도 내가지고 열심히 해서 모을 거냐 그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시간을 기다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요 최악의 상태 저희가 보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을 했다니까 간혹하다가 조언을 해 주는 분이 있다고 왜 당신은 맨날 마지막 걸 자꾸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날로날로 번성게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말이야 맞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약이냐 이게 맞다고 하면 이게 진리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답이 나야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초대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게 특징이 뭐냐 안 되니까 그 시간표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친교 중심으로 가야 될 게 아니고 포럼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친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친교는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보셔서 제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우리 성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 교회 옛날에 친교 포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친교 중심으로 가져가 있거든요 그럼 친교도 안 되고 포럼도 안 되는 거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친교도 안 되고 포럼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포럼을 해도 포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친교를 해도 친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인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포럼이 살게 됐고요 포럼이 살고 은혜가 살면요 친교는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난 그걸 봐야지 어느 걸 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빨리 빨리 자 우리는 끝이라고 시작하는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시작했던 그래서 엘리야가 나는 끝이다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때 하나님이 본게임을 주면 엘리야가 이거 못 봤어요 모셰도 보세요 80살 됐잖아요 80살 됐는데요 하나님은 아직도 시작을 안 했습니다 80살 된 모셰를 불러가지고 시작을 했답니다 아직도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엄청 남아있는데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 남아있는데요 아직도 친교가 뭐냐냐 포럼이 뭐냐냐 이 수준까지는 다가 안 나오고 뭐해야 되느냐 사도의 11장 14절로 말하는 니부터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말은 안하지만 속으로 그래 다 맞는 말인데 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래 어째란 말이야 나도 못하는데 나도 안 된다 어느 게인지 답은 나와 있는데 말이야 충사에 안 된다 안 되니까 전부 어디로 가냐 사도의 11장 14절 사도의 11장 8절이 역사는 그날부터 사도의 1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터 개인의 오순절 교회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야 지금 우리가 4등전적인 이사를 가져가는데 4등전 1장 2장은 안 하려 한다니까 나는 벌써 팀합숙 받다가 다 끝냈습니다 70일 부차 받다가 다 끝냈습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니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4등전 3장 안전병이 일으키고 가가지고 막 역사 일으키고 성교하러 가고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거 물어봅시다 바울이 4등전 10장에 성교팀 만들어 가면 교회가 보험이 됩니까 4등전 13장을 만들어 버리면 4등전 1장 2장이 만들어집니까 4등전 1장 2장이 만들어져서 13장까지 간 거예요 안 그래 13장에 바울하고 반하고 뽑아가지고 해외 성교 보내니까 4등전 2장이 일어난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로마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4등전 1장 2장이 벌어진 거냐 1장 2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다 보니까 가위가 장로 같은 사람도 나왔냐 이 말이에요 잘 볼 줄 알아요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모르면 목성이 무조로 고집이 새나 싶을지 모르지만 왜냐 내가 망할 짓을 하여 교회가 망하여야 될 일을 하여 역사는 잠깐 어릴 때 젖먹던 인가저 용을 막 써가지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하다가 뭐 1,2년만에 쓰러지고 그 짓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속대방 교회가 수천명 안돼도요 조그마한 소형 사이즈를 가지고도요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을 맥시멍으로 할 수 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 수요예배 나온 사람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영전상태는요 말을 들어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키워가지고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자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도 내보고 우리가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늘 보면 아이고 남자들이 좀 있어요 아이고 청년들이 좀 있는데 아이고 아이고 주님 오신 날까지 아이고 아이고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두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라고요 최악의 상황인데 다른 말로 지금 지금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다섯 현장을 찾아내립니다 두번째는 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힘 말고요 열한계상에도 보니깐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낙심한 엘리아에게 힘을 주셨어요 왠지나 압니까 엘리아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엘리아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와서 어루만져 주면서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힘을 주셨건데 그 힘을 기다리고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아가 뭐해요 영감에 감철을 달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요 이거 알았다는 이야기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끝까지 여기 있어요 널 이야기하네요 앞으로 두고보세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본 사람은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또 그걸 원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 성교사 전도사로 파손할 거예요 그 교회가 행변이라면 책임지고 해요 그 사람들은 봉정인이잖아 신학교 졸업한다고 전도사 세우는 또 뭐 세워야 될 때도 세워겠지 그때는 뭐 교회가 행변되면 사례비 찌푸리만큼 주고 세워겠지 그 수준으로 끝이야 월급쟁이로 끝이야 그냥 필요하니까 한모통이 맞다가 행정담당하듯이 그냥 뭐 하는 거로 끝이야 그러나 진짜 여러분 평생에 보세요 우리 박웅규 장면이 보세요 나 보니까 이야 저분 인생 최고의 행보 어쩌면 유목사님은 더 행보 아닌가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눈이 안 보이신다는데 백례장인지 어쩐게 너무 연체가 많고 하니까 그런데요 눈 감고요 영어를 외우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아닌데 보건편이 얘기해요 자기등을 하도 많이 쓰니까 저절로 외우고 있었어 그리고 모든 메시지는요 원고도 뭐 안 보이는데 원고가 있으니까 근데 뭐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상이 되고 일이 바뀌어 버렸어 무슨 이야기이냐 그 부분에 그 연세에 그런 상황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집에 앉아가지고 며느리 자식 고생이나 시키고 인생 신세탈행이나 하셔야 될 분이 가장 행복해 하면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멋있습니다 지구상에 젊은 애들보다 더 멋있는 것 여러분 노년이요 뭐 생명보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영적 생명보험이 뭡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요 입속으로 내 노년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이 앞으로요 어디든지 가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이 눈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이제 노년 연극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현장에 뛰면 돼요 내가 그거 봤는데 본 것 가지고 해라는 거잖아요 가서 설교 해라면 못하는데 본 것 이야기 하라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고 보통요 이게 엘리사처럼 생도가 그 당시에 많은데요 엘리사처럼 이거 못 본 사람은 뭡니까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이거 못 봅니다 그래요 제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뿐이 없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교회는요 메신저 따라가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들어보니까 이게 뭐 맨날 다락방 보고만 하네 그래서 안다락방 가실 분은 가시면 됩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거 안 맞다 이러면 가서 그분들과 함께 사면 되는 거예요 사실하고 그게 내 인생이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쭉 이야기하면서도 아이고 이런거다 나는 사도행 교회는 자꾸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나는 역사만 일어나는 사도행전 13장이 되고 있는 교회로 가겠다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건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뭐였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까 말해 우리가 초대교회가 해야 될 사각지들을 어떻게 찾아 나갈 거냐 알겠는데 주영교가 압니까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켜지기에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제가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일상으로 했던 결과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있고 후대의 축복과 연결된다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믿어진다면 그 시간 계속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와 다른 생도의 차이였다 다른 생도들은 뭐냐 우리 사부 엘리야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역사했고 저렇게 역사했고 그렇게 가야지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진짜 중요한 걸 보았다 뭐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빨리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라 정신무시 집중기도 속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이게 필요합니다 영감의 관찰 일반교회에서 말하는 불로 불로 이거 말고요 이거 보는 이거 말고요 불로 불로 은사 백날바도 소용없어요 서가려 4장 8절에 힘으로 안되고 능으로 안되고요 오직 요하의 신으로 이거 붙잡아요 유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유비 말 하기 전에요 우리 옛날 조상들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석군은 열심히 하면 되지만 만석군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게 하늘이 된다고 했어요 복은 하늘이 되는 거에요 유비라는 삼국제 유비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군에는 용기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군입니다 지혜로운 군인보다는 더 필요한 것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덕이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상학을 한 이유가 그런거에요 그래서 옛날에 점치고 관상학을 한거에요 그게요 미신로 있고 우상승배해서 그런거지 원래 본거는 제대로 본거에요 그래서 옛날에 삼성의 이병절지가 뭐였다는거에요 옆에 점제위 안참하고 관상제위 안참하고 신임 선생님이 인터뷰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 무식하게 우상승배했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았다는 이야기에요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잘 볼 줄 알아요 우리는 이병철이처럼 안하니까 우상승배 안하는 겁니까? 아이고 사실은 이병철씨 보다 영적인 문제를 인정 안하는게 기독교인입니다 단지 이병철씨는 답을 못찾아가 틀린 우상승배인거지 기독교인은요 영적인 부분은 마르다는데 인정 안합니다 이병철씨는 벌써요 그래서 다른 기업의 안에는 관상제위 안참하고 인터뷰했다는 말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을 지게 신부한테 물어봤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 세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겠냐 이 힘을 갖고 나면은 세번째 뭡니까 미션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요 세계 살리고 랩넌트 살리고요 초대괴로 치면은 우리괴로 치면은 5대 미션 속으로 들어가요 엘리사는요 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받았는데 갈멜산에서도 음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계속 고통이 계속되어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진짜 뭡니까 미션을 가지고 그런데 엘리사는 뭡니까 더 중요한 미션은 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신비한 능력을 갈면 보여주면 만세 부를 줄 알았어 아홉왕이 이제는 포기할 줄 알았어 3년 반 동안 안 오면 비애 문제를 해결해 줄버리면은 무슨 약이냐 초대계 주인계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여러분이 그토록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한 번 모여주면 끝날 것 같죠 한 달 동안 역시 우리가 담임 목사장 모셔왔다 할까요 한 달 후 되면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그 짓을 우리가 왜 합니다 진짜 뭐 해야 되느냐 전승도가 어디로 들어가 있냐 4등전 1장 14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오순들이 방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신비한 은사가 터지는 게 아니고 뭐 보는 날이라고요 이거 보는 날입니다 저거 보여줄까요 집에 가서 4등전 읽어보죠 2장 터지기 전에 뭐 했다고요 가로뉴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했는데요 마띠아를 선출한 목적이 우리 교회에 장로가 없으니까 장로 세우자 헤레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제 증거해야 될 것 그러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 시절부터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았던 증인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방향이 딱 나왔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오순들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을 쓴 게 아니고 뭘 썼다고요 그리스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정민 1장 14절에 들어와 있던 그 팀 시스템에 뭡니까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최선교는 뭐 했느냐 화요일날 수요일날 찬양인도를 할 때 왜 했느냐 찬양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다 보면 눈이 열리면요 성교나 이런 젊은 랩런들이 팍 일어나가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 한번 살려보자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심지어 나라 관계도 다 있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여기서 보자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24시간 기도가 되어집니다 안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가렌더에 있는 시계 속에 있는 시간성을 가지고 24시간 기도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이 현장만 딱 보면 돼요 제가 이걸 딱 찾고 나니까 하루 종일 빈 시간 날 심지어는 잠잘 적에만 눈 뜨면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요 그럼 김경희 의사님 생각하면 이 속에서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될까 이 속에서 어떻게 이분이 쓰임 받으면 죽고 있을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두 번째 인도에 이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느냐 도단성에 한자가 있는데요 성령 충만해 버리니깐 지금 아람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게 다 보여 그 아람 군대 움직이는 때나 매복해가지고 이기버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요 도대체 스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스파이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러면 문제는 엘리사를 체포해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엘리사 체포조가 온 거야 그 엘리사 체포조가 왔는데요 그냥 엘리사가 있는데 완전히 둘러싼 거에요 그 종이 비스가 나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군대가 쫙 깔려있는데 그런게 뭐합니까 엘리사가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앉아 듣고 크다 그렇게 기도하잖아 기도하는데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도 우리와 함께 앉아 듣고 크다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엘리사 저 종원의 눈을 열어줘 눈을 열어보니까요 하늘 군대가 뚝 둘러 퍼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저 군대 저 아란 군대 병사들의 눈을 얻었게 하니까 병사들의 속행인대가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있어요 더듬거리니까 나와가지고요 더듬거리는 사람 데리고 들어간거에요 사마리아가 걸고 간거에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나와가지고 사부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해야죠 아버지라고요 엘리사 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왕이요 이걸 칼로 다 죽이버릴까 이러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아니 우리가 싸워가지고 칼로 끌고 온 것도 아닌데 우리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칼로 죽이냐고 놔두고 잔치나 좀 베풀어 주라고 성경이 이를 보라니까 그래서 잔치를 쫙 베풀어 주고 다시 잔치상을 팔아라고 저 병사들의 눈을 열어주서 눈이 다 열렸어 열려가고 아버지가 죽었다 했는데 자기들 왜 상을 다 잔치상 체리놨거든요 그래서 잔치상 처먹고 가가지고 급연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두 번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더라 그게 6장 끝입니다 7장에 보니 그 다음에 왕이가 또 쳐들어왔는데요 정신 없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역사를 모르는 왕이 또 한 10년 후에 제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또 쳐들어옵니다 잘 알아들어요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상하네 감옥에 갔는데도 행복해요 감옥에 갔는데 빨리 감옥에서 나가야돼 주로 우리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인데 바울은 감옥에 가서 보니까 바보 도터는 소리가 이게 로마 보금화의 길이네 이게 스페인 보금화의 길이네 이게 세계보금화의 길이네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이게 되어져 버린 사람은요 모든 것이 축복이 되어져요 그 정도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 살려가는 내래 항상 성공만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다고 그 때문에 견디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 속에 들어가 있어버리면요 다 되어져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붙잡으세요 성령축만 다른 거 말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축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일은요 터지고 나면은 터진만큼 감당하면 되는 거에요 터진 일 사건이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터진 일 만큼 감당을 하고 거기서 정인으로 쓰면 일이 되게 되어있는 거에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배 놓치지 말아요 공예배 놓치지 말고요 개인예배 놓치지 말고 빈 시간 날 때기도 하고 시간 내가 지금 뭐 카렌더에 있고 시계에 있는 시간 내가 하루에 한 시간씩 9시 6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그래 안해도 돼요 6시 12시 기도하려면 어떻게 나도 기도가 안 되는데 12시 기도는 해놨는데요 12시 되니깐에 꼭 밥먹자 하더라고 그래 밥먹는 기도 말고는요 말하다 보면 까먹어버리는데 그러면 기도는 해요 누가 합니까 요즘은 옛날에 하는데 비서가 있어요 스마트폰이라고 스마트폰이 기도 다 해줘요 그런 식으로 살아오는 거 그 말이 아니고요 하루에요 짭나지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이것만 딱 해도요 하루에 세 번째는 심지어 두 번째는 뭐 해라고요 미션 속으로 들어가라 이걸 찾아내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 초대교의 시간표가 여러분 보고 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가슴에 품는 시간표 품는데 왜 품으라 하느냐 이게 너무 좋거든 책임수 집사님 되잖아 나도 이거 중에 하나 이거 말고 처음에는 그래 시작하겠지 아 이 중에서 내가 볼 때 시간상 이게 좋겠다 이걸 찍은 거야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입장 자기 나이 자기 건강 자기 인맥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지게 아 하나님 평생할 수 있는 캘로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에 와 닿은 그런 것이 여러분 찾아지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넘긴다는 말이에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흐름이 바뀔 거예요 교회 흐름도 바뀌고 여러분의 연주 흐름도 바뀌고 막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아까 말한 내가 시스템이라는 단계까지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이해되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단계는 그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는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눈에 들어갈 만큼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지속을 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의 단계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아이고 다른 일을 해보자 설친다든지 낙심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요 여러분은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진짜 이 중으로 못 들어가지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번씩 보면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뭔지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데 오늘 열한기 하루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